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암수술을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울산인데 제가 통계를 언제 한번 얼핏 봤는데 대도시권에서 암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울산이에요 아시다시피 울산은 공단지역이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지역에 우리 합해 어린이부를 섬기면서 강섭을 자주 갔어요 어린 교사들 교육을 자주 갔는데 그때 느끼던 생각이 울산 살 때 못 되는구나 딱 그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울산 남구에 있는 화학공단들에서 뿜어내는 수많은 화학매연들이 울산 사람은 좀 오래 살면 다 병걸리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그럴까 그런 여파들이 울산에 그동안 살아왔던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제가 다니던 교회 가운데 암환자 비율이 가장 많은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에요 저희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암환자가 10명이 넘어요 그럼 10%에 가까워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의 환경이 안 좋았는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화강이 기적처럼 바뀌었고 태화강변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울산에서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태화강에 수영을 하거든요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도 이야기 들으면 수영하다 보면 고기들이 발에 차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태화강이 좋아져서 지금은 수천 마리의 청동오리대가 와서 이렇게 한 계절을 아는 그런 곳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과거에 누적되어 온 그러한 것들이 돼서 저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갑상선 암인데 이게 전이가 돼서 그 혈관이 심장 가까이까지 타고 들어갔고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보호자에게 성대 신경까지 암이 덮었더래요 그래서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우리 집사님이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수술하기 전에 제가 우리 민집사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렸고 그 밑에 한 40여 명의 성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기도문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집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인생의 썬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요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갈대 같은 존재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체요 한 성도가 된 민경식 집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우니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 위험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은 주의 이름과 허락하신 약속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과연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긍일이 여기시는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지 못하여 새 속에 찌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든 우리의 지체들을 신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내일 아침 8시 반에 수술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주님께서 친히 거기 계시옵시고 한부 하나하나를 살피시어 온전한 수술이 되게 하시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집사님의 삶의 온전한 변화와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어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로 하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40여 명이 이때 댓글을 달았어요 뭐 수술 내내 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좋은 같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광금케 하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세울산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담았는데 수술이 거의 9시간 됐어요 수술 시간은 뭐 우리가 감상선암 하면 암에서도 제일 쫄병이잖아요 계급이 낮은 암인데 어쨌든 수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이가 돼서 9시간 가까이 했는데 오늘 퇴원했어요 어제 퇴원했어요 3일 만에 수술 마치고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정말 성재 손상 하나도 없이 수술 잘 마쳤고 마무리를 잘 마쳤다 그러면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임직자님이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3일 되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해서 아마 오늘 교회에 출석하셨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치료 과정에서 지체들의 기도와 합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우리 임직자님이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든 외롭게 혼자 투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을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추레옥기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레옥기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레옥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곳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루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루가 그들의 뒤를 따르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하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메 바루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루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근호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홍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홍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홍해로부터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홍해에 갇혀있는 그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969년 남미의 니코라과의 근혜를 향해 하던 리베리아 화물선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자기 실수로 바다에 추락을 하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이 한국 선원이 바다에 떨어진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바다 위에서 한참 방황을 하다가 그때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북이 등에 얼른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거북이가 바다 속으로 잠수를 안 하고 이 사람을 태우고 바다 표면에서 배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화물선의 망대를 지키던 당번병이 이것을 발견하고 기적적으로 그 한국 사람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망망대회를 항해하는 배가 때로는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순풍을 만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도 평안하고 순조를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배가 난파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자체가 난파산의 깨어진 파도조각에 떠밀려가는 배의 잔해물처럼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허망망대회에 혼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희귀한 인연이 있죠 마치 69년도에 그 남미의 바다에 빠졌던 한 한국인 선혼처럼 갑자기 만난 게 거북이 한 마리였습니다 이 거북이를 만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거북이는 정말 귀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거북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이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을 텐데 거북이가 이 사람을 태우고 15시간이나 망망대회 위에서 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가리라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 여러분의 망망대회에 난파되었을 때에 만나실 수 있는 돕는 손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굳게 붙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애교로다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해보셨습니까? 해외에?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있죠 성문들이 뭐죠? 안전수칙,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요령을 가르쳐줍니다 구맹조끼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추레옥기 14장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를 사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비상사태를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비상사태가 비상사태는 꼭 건강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빗나가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가족들이 혹은 내 자신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사랑은 바닥나고 가정은 파탄 직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잡고 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바다 속에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여섯 가지 홍해에서 구출되는 법을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여섯 가지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추려국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바하이롯 앞 곧 바할서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태양난에 맞은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런 위기와 비상사태를 설명하는 수많은 한자성어들이 있어요 백척간두, 풍전등화, 사면총화, 첩첩산중 얼마나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많으면 이 사자성어도 굉장히 많아요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좌우에는 첩첩산중이고 앞에는 홍해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전투를 하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에 배수진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주와 선지자라는 책 283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쪽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 애굽의 대군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축핵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섰다고 느낄 때에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확신 믿음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주식이 폭락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직장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당하고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아니 어느 날 그냥 일반 검진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덜컥 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어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겠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시풀은 그 창금이 금방이라도 목줄을 딸듯이 덤벼드는데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그런 근심을 기도로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건강 동호회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서명교회 목회할 때도 그랬고 부산 동네교회 목회할 때도 그랬고 저희 교회에 건강 동호회들이 있으니까 주로 한 30, 40명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암환자들이에요 제가 암환자들을 이렇게 자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암환자들이 진짜 싸우는 것은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암환자들은 두려움과 싸워요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멀쩡하던 사람도요 암 진단을 받으면 척 주저앉아요 누가 가서 그 사람은 종아리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발을 갖고 걷어찬 것도 아닌데도 그 한마디 딱 듣고 판정 의사의 판정 한마디 듣고 사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딱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을 딱 극복하는가 제가 그 동호회 회원들을 데리고 산에도 가고 같이 밥도 해먹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극복하는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암도 극복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이게 보면 암 판정을 받고 나면 귀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뭐 상앙버섯도 먹고 이것도 먹고 동충하초도 먹고 여기저기 암 환자를 보니까 내가 암을 컨트롤할 것인가 아니면 암이 나를 컨트롤하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면 공을 막 몰고 가잖아요 드라이브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암이 이 환자를 막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없는 거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탁 치는데도 하다가 난 중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뉴스타트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딱 들어오면 두려움이 쫙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그분이 아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어느 날 한 분 우리 환자 한 분이 찾아와서 그동안은 막 두려웠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내려앉은 비결이 뭐냐면 이분이 여행을 하면서 아주 추운 이렇게 막 대관령이 어디를 다니다가 눈이 하얗게 왔는데 거기에 말목장인가 거기를 지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완전히 저 추운데 말들이 이 겨울에 어떻게 저거 눈밭에서 살아났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딱 한마디를 이렇게 하더래요 참 신기하죠 여름에는 안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 말들에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몇 센치가 더 자란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말도 겨울에는 춥지 말라고 하나님이 몇 센치의 털을 더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 문제를 잘 아시겠냐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자기가 이 처에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 딱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게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를 걷고 가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불행이란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하지만 더 큰일이 생기면 좀 전에 있던 그 큰일은 큰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큰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요, 섭리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홍해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했더라면 두려워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도 갈라집니다 정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오도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그들의 원수가 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이 인생의 비상사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홍해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국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래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도 다 계산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홍해에다가 진을 치게 한 것은 오도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도가도 못한 처지입니까? 오도가도 못할 처지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예요 아니면 다른데 저기 불레새 길로 갔더라면 불레새 타고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갈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요? 홍해에다 갖다 넣어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죽을 마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오히려 믿음을 고향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법칙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믿음을 고향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두고 자자손손에게 대대로 대대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해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남들 잘 안 걸리는 인생의 위기 병에 걸린 것 이것이 여러분을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강의를 갔더니요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거기에는 계급 높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저보고 여기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분이 만지니까 여기 보니까 암세포가 딱딱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암이 나한테 로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암 제발 원발이 아니고 제발 그런데 제발해서 병원에 갔더니 덩줄기부터 시작이 이까지 암세포가 그냥 꽉 차갖고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로또 맞았구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대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살면서 진짜 안 해본 것 하나도 없이 다 해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로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병원에는 이 사람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이분은 그냥 흔히 말해서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그때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은 싹 없어졌고 이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이거 하나님께 이거는 좀 천천히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것마저 나서면 자기가 또 과거로 돌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좀 액기 두고 천천히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암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로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대담한 용기가 생겼을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어이쿠 하는데 이거 웬 행제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암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암을 치료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도 여러분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브라질 간 유재명 박사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암은 수술을 해 놓으면 여기를 딱 자르면 여기는 암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을 딱 잘라버리면 아 그럼 정지되겠다 싶은데 잘라놨는데 거넷한다는 거예요 멀리뛰기를 해갖고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도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암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암을 사랑해라 암을 사랑해갖고 딱 해서 암이 감동해갖고 없어지도록 해야지 암을 자꾸 덜 쑤시 놓으면 이것도 썽이 나갖고 지도 살려고 막 사방으로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믿음의 고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세 번째 법칙이 나오는데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망한 일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사단이 목을 졸라오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없는 그런 경우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다 내 입술에서 쏟아지는 원망과 한숨소리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그 위기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 남타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위기, 비상사태를 맞을 때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고난, 그들의 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사실은 홍해에 갇힌 그 사건이 그 당장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것이 준비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암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기회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의 이 인성은 뭐하고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진태양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냥 잘 빠져나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을 찾을까?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나가는 세 번째 계단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쪽박, 감사하면 대박 불평하면 쪽박, 감사하면 대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국에 매장지가 없느냐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카이로나 이렇게 여행해 보면 카이로 변방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이더가 그런 이야기예요 차창 밖을 보면서 저기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저게 뭔지 아느냐 물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집처럼 보이는데 무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을 꼭 집처럼 해놓고 시신을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이 매장 문화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홍해와 광량에 딱 갇혀서 죽어도 매장도 못하고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애국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들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속히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와 그들이 당한 처지와 형편만 쳐다본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가요?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기만 조금 아프면 이쪽으로 전이 된 거 아닌가 항상 이 생각이 어디만 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다고 알았어요? 병든 줄 알면 병도 안 들어요 병이 들 때도요 여러분 병든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들지 않습니다 병든다고 무더니 노력을 해야 병이 들어요 맞지요?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아도 면역, 유전적으로도 약한 데다가 스트레스 받고 쉬어줘야 될 때 쉬지 않고 먹지 마라 할 거 마음대로 먹고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돼서 어디게 되냐면 뚝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보완대를 잘 해가지고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뭐냐면 뚝이 딱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병이잖아요 병 걸리는 것도 노력을 많이 해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는 과정도요 병이 낫는 걸 하나하나 보면 병 잘 안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낫는 게 병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아 병 낫는 사람 안 낫는 사람이 딱 구분이 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줄기차게 시키는 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건강해져가지고 아무런 피로가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이 됐을까? 여기가 됐을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위기에다 맞추지 말고 내가 당한 처지와 형편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의 눈을 구름기둥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상사태를 걷고 가는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면 절망 주님을 보면 희망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신을 보면 절망 주님을 보면 희망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싹 까묻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홍해, 시푸른 홍해물과 뒤에 달려드는 애굽 군대만 쳐다보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갇혀있는 그 상황보다 더 큰 위기였던 것이지요 다섯 번째 비결은 뭐냐면 홍해를 만났을 때 다섯 번째 법칙은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홍해를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때에 오도가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선자 290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깨뜨려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할 수 없을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다섯 번째 비결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다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예화에 베드로가 한 번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을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늘 우체국을 아마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한 군데는 가니까 천사들이 수십 명의 천사들이 막 북적북적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더래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 물으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저거는 땅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접수받는 곳이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올라오는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많은데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천사 두 명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앉아있더래요 저기는 뭐 하는 것이냐 하니까 저기는 그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접수처라 그러더래요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다 해결되고 건강하고 나면 하나님께 뭐는 안 해요? 자기 잘나서 그냥 잘된 것처럼 해미밥 잘 먹어서 나선 것처럼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여와를 읽고 제가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한 지난주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수술 잘 마치고 나왔다 하기에 제가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홍해 사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청들이 그 시푸른 홍해 물을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여섯 번째 태도와 자세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나게 되죠 누구에게나 홍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홍해에 갇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계단을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향시킬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우리의 시선을 초점 맞추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 위기를 극복하고 홍해를 통과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비상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여섯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와 계신 거 보니까 비상사태의 조짐이 있거나 비상사태를 경험해서 오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의 비상사태를 잘 극복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간정할 수 있는 간정자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위기 비상사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불평의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우리 뒤에는 우리의 삶을 옥지해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던 아름다운 경험의 간정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